니하오야 워스진공공 저거주스자이나리아 송파 헬리오시티 입니다 와 진짜 멋지게 나오네 멋지게 나와 여기가 1단치 101동 103동 105동 108동 111동 34층 다 고층입니다 탄천을 쫙 보는거 탄천 대모상까지 쫙 나오면 대모상까지 쫙 들어왔어요 여기가 301동 302동 304동 305동 이 3단지입니다 이게 3단지 요 앞이 책박물관이고 책박물관 요 앞이 갈초등학굽니다 갈초등학굽 저기가 지하철역 저기가 501동 505동 504동 503동 502동 501동입니다 역시 석양의 헬리오시티 정말 멋있습니다 진공공 이었습니다 저거 헬리오시티 입니다 5단지부터 쫙 이거 3단지 아 하늘 진짜 맑다 3단지 앞에 공원 이것이 책박물관이에요 책박물관 와 저거 2단지 앞에 1단지 입니다 일단 저거 단천 이고요 저쪽 에가 추 저거 헬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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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도 한 표정 자 1동 1단지를 넘어서 여기가 2단지 입니다 이 앞에 2단지 쭉 뻔해 저까지 2단지 입니다 2단지 저 앞에 저거 진공공 입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를 2단지 3단지 감사합니다.